버진벌레에 매기고 올강화 때리면 되는 거 아냐? 야, 이렇게 하면은 한방 맞으면 바로 죽겠다 하하 이게 대기야 이거 첫번째 방에서 바로 죽겠는데 일단 불 만들고자 고양이 들지? 감사를 표합니다 버진벌레 먹어라 버진벌레 뿌린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먹고 뒤져 다음 불에 체력되면 조진다 갱얼쥐 앤디를 보고 계시니 류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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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큰 밸류 대개 저수 들어갔다 위에 불 하나 더 있네 아아 체력 더 없다 이육 들쥐 큰일났네 공격력 더야 되는데 왜 저기 왜 계속 뽑기나오냐 이육 들쥐 이육 들쥐 이육 들쥐 기다려봐 상냉이 좀 상냉이 물 물 곤충가자 사막이 곤충이니까 어 히트다 히트다 오예 3 1 3 1 3 하커신 무수한 원턴킬의 요청 저기 위에 불 두개 더 있다 웬만하면 원턴킬 할 수 있다 웬만하면 원턴킬 할 수 있다 이게 낭만이지 한자리 비어있는거는 바로 뚝배기 딸 수 있다 깨시 같은거 나올 수 있으니까 체력도 달아주는게 낫겠죠 히트다 세력 세력 고양이 줄까 사막이도 가시 같은 것들 잃을 수 있으니까 세력 나오면 달아주자 큰까까이 일개미 아네 케이 인스크립션 할거야 아 아 큰일났다 스스스스 다운터다 들쥐로 싸워야겠네 뭐 들쥐 쎄니까 괜찮아 hope 5 5 5 잎에 넘어가메길 수 있으니까 겁쟁이 자식들 일단 이겼죠 애들 좀 옆으로 가있지 가운데 사막이신 풀딜 못넣는데 아 잠깐만 이런 미친 이거 왜 아프지 선종 스페이스봐요 왜 어디갔어 왜 못봤지 골골골골골골골 넌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다 아 카드 안먹는다고 사막이다 사막이도 두번 강화하면 삼삼으로 한방컷 나오지 너는 습지의 잔입하였다 아 귓바타조 어디갔냐 아 아 이런 아니 왜 세력만 떠 버그 버그인가 아 으응 비켜 미강맹이 쩔다라 탈조 탈조용 비닐 때가 없는데 가죽받았다 야 복사 똑바로 해라 어 어? 3, 5야. 어? 알겠지? 제대로 해봐. 아이씨. 진짜 못읽는 색. 꿀꿀꿀꿀꿀꿀. 알파? 어? 위에 불 또 있다. 나이스, 공격력이다. 그래도 얘가 제일 급하겠지. 사마귀. 한방컷 나냐, 안 나냐가 중요한 거니까. 아, 위에 진균 있네. 응, 수고. 진균학사 못 피한다. 됐어, 벌써 다 먹어야겠는데? 사마귀신 지키려면? 밀몸. 아, 안 떴다. 사마귀신 강수로 합쳐지 내려면? 뼈도 큰 받자. 밀몸 능력치가 호환하네한테 들어가요.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. 아, 나가기 싫어. 안 해. 아, 내 사마귀신. 어, 그럼 바퀴벌레 합칠까? 바퀴벌레가 여기서 도움이 되네. 나이스. 나이스. 짐꾼주의 안 받게 조심해야겠다. 여기서 아이템 쓰자. 장랭이 뽑자. 나스완, 낙시. 아, 저 터넨 못 뽑았네. 아, 저 터넨 못 뽑아야겠다. 밀원도 공격한. 사칠, 사마귀신. 아, 저 터넨 못 뽑아야겠다. 아, 쏟 낙시해. 쏟쾌. 아니, 잠깐, 뭐 어디 있어야되지? 또 도배래 내고 그럼, 왔어 원래 악취해 어차피 E버터에 잡으니까 상관없어 아이템 쓴 거는 히로해서가 아니라 템창 비워야 쥐 안먹으니까 짐꾼 쥐 먹으면 조진다 또 퀴벌레 대개 가죽이지 가죽 찌우러 가야겠네 같이 가죽 휴가서 불사 달면 되겠지? 위의 맵이 더 보이면 좋겠는데 아들 그만 먹고 싶어 또마귀 어 위에 제거 떴다 진균도 떴다 사마귀신이 죽을 일이 있을까? 내면 이기는데 여기가서 뼈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땅두 씻음 땅두 씻음 그래서 대갑 죽어야 바로 나갈 수 있죠 바로 나갈 수 있죠 아 이거 내 공격력 왜 이렇게 안되고 체력만 되냐 확률이 다른가 아 위험수 해봤데 일 없는데 아 왜 체력만 떠 여기 앞서 지금 뼈가 달려줄게 음 여기도 조금 아이야 사막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W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퀴벌레가 다 해줄거야. 아 앞에 있는게 죽네. 22들주의. 고양이다. 011 고양이야. 2바퀴. 그러면은. 아이 뭐야. 사람 집에 왜 죽였어. 가죽 하나 덜 나오는데. 1, 2, 4 치우면. 되겠구만. 거래를 하지요. 아니네. 가죽 하나 써주네. 투헤드 회색 꿈. 개무섭네. 호도도도도도. 얘 세번째 보스였죠. 이제 하네. 이제 하네. 막보에서. 두더지 인간 칼치하고. 헤헤. 이. 인형 없이 왔다. 우린 뱅. 뱅. 이. 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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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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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째 까마귀 아니 사마귀 까마귀가 아니라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한턴 최대 데미지 21 22달암취 개쉽게 이겼네 울버린 울버린 처치했을 때 힘을 잃어낸다고? 아닌가? 겁나 쓸모없어 보이는데? 뼈 5개나 필요하고 수생댁 해금 싱글 캔들 라이프 한개로 하기 다이아몬을 잃어버린다. 끝 감사합니다.